제 55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주인공은 사바하의 이재인입니다. 영화 사바하에서 순수하지만 다크한 구마와 수선한 분위기의 그것을 연기해 충무로의 새로운 보석이 탄생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바하에서 구마 역을 연기한 이재인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상상하면 눈물부터 날 것 같았는데 일단 너무 신기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감사드리는 건 사바하라는 좋은 영화에 출연하게 해주신 저희 장재영 감독님, 예은혜 강혜정 대표님, 이준기 PD님 그리고 같이 촬영 만들어간 스태프분들 도와주신 배우님, 선배님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 대표님, 황주혜 대표님, 서용근 팀장님,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아 보고있지? 언니 상탔다. 동생아 보고있지? 언니 상탔다. 저를 만드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저를 만들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메꿔나가는 배우가 돼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